도태우 변호사 오늘 도태우 변호사 참 고생 많이 하는데 도태우 변호사 동아일보 부극장을 지냈고 또 한때 편앤마이크에서 일을 했던 권순할 주필이 나오셔가지 참 문제를 많이 다루죠 연수월의 선거소송 변호인 도태우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배춘입 투표지 생성 이미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맹백한 입증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이렇게 한 영상물이 올라 있는데 그 밑에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 밑에 이렇게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그중에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선진화를 위한 국가개혁과제 1 국민학습년제 도입 현행교육제도는 전통적인 산업화 대학교수연구년제도처럼 10년 근로한 국민에게 1년 학습년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하자 제가 볼 때는 그냥 애들 장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면 이런 삽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재본을 가지고 10년 근로한 국민에게 1년 학습년을 국가가 제공하겠습니까 안식년을 도입하자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이것은 도태우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런 겁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돈이 남아가지고 고민이고 대학은 재정난 때문에 허덕이고 계속 대학의 순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는 그런 예산제도가 경직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돈이 지금 남아가지고 고민들이죠 참 이런 추경후 경제부총리가 이제 새로 일을 맡았으니까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삽질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삽질 제가 이제 한참 강년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에 그야말로 전국에 산하를 누빌 정도로 강년을 많이 다녔는데 모든 게 때가 있죠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강년을 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흥미가 많이 없어진 거죠 강년을 다니면 이제 전국에 공공단체 기업들 이런 데를 많이 다녔으니까 참 여러분들 다니면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낭비가 그렇게 많이 관찰이 됩니다 예산 낭비가 그러니까 수백억에 수천억 정도의 특정 지역의 전통 산업 육성 혹은 유적지 보존사업 이런 걸 인해가지고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런 건물들을 만들고 그 건물들이 제 눈에는 얼마나 돈을 빼먹었는지 너무나 부실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만든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돈을 많이 빼먹었으니까 부실화된 그런 거가 그러면 주차장 그 밑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 가운데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후손들에게 남길 만한 그런 건물들이 몇 체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낭비가 참 많은 사회인 거죠 공공건물 같은 걸 잘 지어놓으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이 갖고 있는 그런 위험 권위 그런 약간의 전통적인 그런 멋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세대를 두고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부분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구 사회를 돌아다니고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멋진 공공건물은 단단하게 지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아이 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 가지고 뭡니까 지방 예산 할당하는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대학은 10년 넘게 이명박 정부부터 수업료를 다 묶어 가지고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추경우 국회의원도 경제부총리를 맡았지만 대개 관료들이 맡으면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근로자들에게 10년마다 1년 안식년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공부나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삽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면 그냥 5년 금세 흘러갑니다 그냥 헌일을 하다가 삽질을 하다가 그냥 흘러가는 거죠 아마도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이런 기사를 올린 것은 이런 안식년 제도를 도입한다는 그런 허황된 그런 구상보다도 동아일보의 사슬이 다룬 것처럼 이렇게 예산 구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대학이 지르면 어려움이 처한 것을 주목하라 이 내용인 거죠 시대가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부모로 둔 아이들은 이 교육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은 부모가 엄청나게 부유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행편이 되거나 아니면 한국이 한참 고성장을 해 가지고 중산층 부모들도 좀 무리를 해 가지고 외교 교육을 시킬 수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행편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는 계속해서 저성장 국가가 되고 그러면 소수에 있는 사람들만 아이들 출구를 바깥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참 여러분 돈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피처럼 여기야 되죠 돈을 개인 돈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써야 될 때 꼭 써야 되는 거죠 근로자들에게 10년마다 안식년을 준다 참 지껏 내놓는 안이 당장 가능한 거라도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예산 배정되는 지출구조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바꾸어 가지고 대학 경영력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박사님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인생에서 방송에서 할 이야기인지 안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학위까지 했으니까 최고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 교육을 좀 더 잘 받았으면 대학교 교육까지를 덜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체제가 물하고 공기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냐 아이들 세대가 국제시장에 나가가지고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냐 그레이스 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뻔한 통계 그래프도 이해 못하는 눈뜸 장님들을 만든 거죠 고등학교 수학이나 다시 배우고 오라고 하세요 추경호인지 뭔지 이렇게 좀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셨네요 네